내년도 정부 예산에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설계용역비가 확보돼 오는 2022년 상반기 조기착공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서윤식 기자입니다.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용역비 150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. 지난 1월 이 사업에 들어가는 4조 7천억 원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확정한 이후 지난달 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에 이어 이번에 기본설계용역비까지 확보하면서 2022년 상반기 조기착공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일정대로라면 오는 2021년 말 착수할 실시설계는 2022년 말 마무리되는데 정부는 이보다 앞서 착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지난 8월 정부관계부처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입니다.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남부내륙철도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. 경상남도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 중앙부처의 적극 협력에 관련 철자 진행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. 경남 서부지역 주민의 수관이자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정부의 추진 방침이 확인된 만큼 경상남도는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오는 2028년에는 고속열차가 남부내륙을 누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.